칠폭, 병풍에 담겨 전통 산수화처럼 느껴지지만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낸 김병기 화백의 추상화. 베트남 전쟁 당시 종군 화가단에 포함돼 현재 일상을 포착한 천경자 화백의 스케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노을빛과 함께 담긴 윤중식 화백의 유화. 점토를 구워 만든 테라코타 기법으로 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해석이 가능한 권진규 작가의 여인 흉상.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지역 순회전이 대전을 찾았습니다. 근 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50점의 작품에 이중섭과 박수근, 장국진 등 한국 미술사의 거장 다섯 작가의 주요 작품들이 더해지면서 역사성을 높였습니다. 서양화의 수용 과정 중에서 그것이 또 새로운 방법의 모색, 그리고 추상화가 전개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모두 이 전시에서 볼 수 있고요.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여러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고 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전 예약을 통한 예상 관람 인원만 6만 명. 예매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고 관람료는 대전시립미술관 일반 관람료와 같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